세련된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새로운 트렌드의 빨간 맛을 크게 히트시키며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. 멤버들 모두 배우, M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창을 받게 됩니다.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세요. 네, 정면 봐주세요. 포즈도 한번 채주세요. 네, 오른쪽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가운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. 오른쪽 한 번만 더 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레드카펫... 네, 둘 다 그런 거 봐주세요. 아 HER ce